어? 현반님 현반님 어딘데요? 네 어 뭐야 지금 하나는 공부는 안하고 여기 또 와 있는겨? 응? 알바는 어? 일주일 만에 다 와서도 응? 뭔지 정신 차릴래 아 뭐야? 어? 어? 왜 때려요? 아저씨가 뭔데? 아 이 자식에 미안해 말 버릇바라 이 자식아 누가 신고 좀 해주세요 이 사람 아빠 아니에요? 오빠 진짜 너무하는거 아니야? 맨날 아빠 속만 썩이더니 경찰에 신고를 해? 아빠가 아니야? 아 진짜 뭘 봐요 남의 집안 싸움 처음 봐요? 아빠 나가자 이걸 내가 요즘 아아 그만 살 수가 없고 이거 다 아 아 아 진짜 이거 놀아고 야 이 사기꾸놈아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간다고? 여기 병원이냐 아 왜 때려 어? 나 진단서 뗄 거야 아저씨 빵에 쳐넣을 거라고 놀고 있네 저기요 아니 이 아저씨가 다짜고짜 와서 저를 막 때리고 아휴 왜 이렇게 죽여 진짜 넌 내 손에 맞았어야 돼 인마 어? 이리와 너 같은 놈한테는 권꽃용 남용도 아깝다 인마 이리와 쌍씨도 같이 가요 피해자 질술 받아야 되니까 이리와 예스 나이스 타이밍 아저씨 얼른 가세요 신세 꼭 갚을게 나중에 하세요 응